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동훈입니다. 최근 성수동 지역이 다시 들썩인다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주변 집값이 뛰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 우리 성수동 지역에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담을 드렸고요. 또 관련된 부동산 정보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서 미래가치도 함께 가능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기회를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늘 투자해서 내일 바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현장 함께 둘러보시면서 부동산 정보도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된 시장 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현장 가볼 분 소개합니다.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런 의문 다들 생기실 것 같아요. 서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 때 미래가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분석을 보면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허사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쭉 브리핑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투자의 팁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또 쏙쏙 뽑아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치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가치가 과연 그냥 느낌만으로 또는 어떤 값만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도시계획과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동산은 도시계획 하이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나중에 지나다 보니 뭔가 많이 바뀌었네. 그때 투자하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서울시 안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 들여다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각 시도별로 이런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겠지만 위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즉,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열차가 광역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접한 지역, 즉 경기도나 인천을 묶어서 가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특별하게 수도권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접한 시도를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 바로 가장 큰 상위의 권한에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개발 계획들에 한해서 개발 계획들 하이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기본 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중에는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한번 검증해본다면 앞으로 미래를 또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오늘은 좀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면적이 605.96킬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25개 구가 있겠고요. 이 구구도 점점 더 세분화되었던 구가 되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42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1,057만 명인데 지금 현재는 1,000만 명으로 밑에 약 97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경기도권이나 다른 인천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GDP를 얘기하는 1인당 GRDP가 서울 같은 경우에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현재 구가 25개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신다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1913년도로 본다면 서울 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 안에서 한강을 기점으로 북쪽, 즉 지금 현재의 종로나 광화문, 그리고 마포, 서대문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913년도부터 63년도를 본다면 좀 더 서울이 커진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3년도에 이뤄서는 지금 현재의 강남과 강북을 다 서울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이뤄서는 지역 면적은 같겠지만 보다 더 세분화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5개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안에서도 25개구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인구는 전쟁을 거치면서 서울로 계속 유입이 됐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면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로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것들이 1992년에 정점을 딱 찍고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요. 그리고 인근의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인구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신다면 키로제곱미터당 몇 명이 밀집되어 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연도가 1920년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1985년에서 90년도의 인구 밀도가 약 17,000, 5,000명을 기록으로 해서 바로 정점을 딱 찍고 그다음부터는 밀도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인구는 이제 거의 최정점에 들어와서 이제는 개발이라는 부분보다는 약간의 관리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서울시의 기본 계획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고령 인구 증가 추이인데요. 지금 표를 보더라도 위에 보이는 초록색 막대기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를 기점으로 살짝 보신다라면 지금 2030년도 이후에는 이 초록색, 65세 인구에 대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5에서 64세까지 생산이 가능한 연령대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요. 이 노령층의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 2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 1980년도 14%였던 것이 2030년도에는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60%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60%에 대한 1, 2인 가구가 60%에 유팍하다 보니까 중대형 면접보다는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1, 2인 가구가 약 50%로 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됐을 때에도 지금도 보시면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주택들이 중대형보다 면적당 가격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도 면적이라든가 또는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바로 서울시의 기본 계획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사업체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94년도에서 2011년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37.8% 증가된 반면에 서울은 14.8%밖에 증가되지 않았고요. 거기 있다는 종사자 수도 24.5%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의 또한 60.5%로 전국적으로 107.9% 증가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그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 서울 지역 총생산이 1994년도에는 28%를 차지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22.3%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개발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중산층은 감소되고 빈곤층이 좀 증가되고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공간 구조를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양 도성과 그리고 영등포, 강남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3도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도심이기 때문에 이 3도심을 축으로 개발 축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 도성을 축으로 해서 동과 서로 개발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영등포와 강남을 연결하는 선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이 3도심을 연결하는 축들이 각각 지역을 통해서 개발 로선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상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 3도심이나 주변의 7광역, 이런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도도 보신다면 3도심과 7광역, 그리고 또 시, 2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과 배려에 대한 구조 공간을 통해서 도시가 계획되고 또 만들어져 간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3도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 도성입니다. 한양 도성은 역사 문화와 중심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사의 역사 문화 도심지로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3도심은요. 국제적인 금융이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국제적인이라는 단어를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을 전 세계에 뻗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2030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한양 도성은 기존 도심의 범위를 이제 역사를 보존하는 초점으로 맞춰서 이 한양 도성에 대한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즉 외국에 대한 자본들을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증권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짐으로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건물들은 좀 더 새롭게 바뀔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남도 역시나 국제업무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건물이 지금 매각돼서 개발될 것처럼 그 주변이 국제교류 복합직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강남 지역도 계속적으로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광역인데요. 3도심을 연결하는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용산에는 대기업 교류 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겠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도심의 한양 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층 빌딩들을 이 지역에다가 영도포와 연결해서 또한 국제 기능을 고차 업무 기능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처럼 용산은 우리가 말씀드린 3도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업무용 빌딩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이고 그 지역에 사람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량리, 왕십리, 동북권으로서는 철도 교통의 환승역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GT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량리나 왕십리를 갈 예정이 되겠고요. 또는 창동 3개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서북쪽으로는 상암과 수색, 이 지역은 한강과 또 경위축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많이들 보시는 마곡지구, 서남권이 되겠죠. 김포공원과 연결해서 지금 많은 대기업과 그리고 주거와 상업이 또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7광역 도시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가산, 대림, 잠실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지 여건이나 또는 개발 호재가 좋은 지역을 계속 말씀드렸다 나왔던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12지역에 있는데요. 동대문이라든가 망우라든가 또는 미아, 성수. 좀 전에도 성수 얘기 드렸었고요. 또 신촌, 마포, 공도권 그리고 또 연신내나 불강, 목동 이런 지역들이 또 광역 열차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매우 좋을 듯 싶은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수심, 한양도선, 영등포 그리고 강남 지역과 거기에 연결되는 7광역 도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점들을 통한 12지역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역들이 바로 우리가 GTX라는 부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GTX 노선도 역시나 그냥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기본 계획하에서 A노선과 B노선, C노선들이 개통에 대한 노선이 확정돼 있는데요. 보신다면 킨텍스나 또는 송도나 또는 의전부를 통해서 GTX가 움직이게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3도심과 7광역 도시를 지나서 가는 이런 열차망이 되겠는데 이렇게 열차가 개통됨으로써 우리가 동탄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가는 시간이 기존에 66분에 걸렸던 게 18분 그리고 또 대화역에서 오던 게 40분에서 16분 또 송도에서 오는 시간도 47분에서 20분 의정부 또한 30분에서 12분 이렇게 시간이 매우 단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기차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변모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계획, 도시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좋아질지를 바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수 소장과 함께 전반적인 서울 도심권의 밑그림을 그래봤다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알짜 정보를 찾아보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임종수 소장의 무료 세미나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접해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임종수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 공덕 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를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이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공항철도 경위 중앙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했고요. 2016년 작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이치에 위치해 있네요.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분석부터 해볼게요. 상암동의 입지 분석 해볼까요? 상암동은 많은 분들이 방송국의 메카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암동은 예전에 사실은 쓰레기가 있었던 난지도라는 그런 서만인 섬, 매립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던 동네였었는데 이것 또한 도시 개발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공원과 그리고 또 아파트와 그리고 또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어진 이런 자족도시로 발전을 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을 활용해서 한번 가보신다라면요. 6호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겠는데 마포 공독동을 통해서 홍대 합정 그리고 좌측으로 상암동이 바로 있습니다. 이 상암동에서 바로 한강을 건너가시게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마곡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따라 가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경위선을 따라서 가실 수도 있는 라인이면서 또한 인천공항철도역이 관통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3군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상암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자가용을 통해서 간면무으로라든가 올림픽 도로를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이 지역 보신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공원이라든가 노을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과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아파트 가격도 마포구에서 사실 가장 높았던 가격을 형성했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MBC, YTN 여러 가지 방송들이 미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방송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가 다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도 녹지 공간으로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된다라는 부분 되겠고요. 또 바로 앞에 보시는 업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업무 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의선, 인천공항 그리고 6호선이 되는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겠고요. 더불어서 많은 이런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근무도 하고 여기서 죽어도 하면서 새로운 도시로서 계속 완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방송하다 보니까 상암동 지역의 미디어 관련된 지역이라는 것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주변 보니까 주변 마포구 안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호자도 뭔가 풍성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사실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대단한 개발 호재라는 개념보다도 그 전부터 그런 개발 호재가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왔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개발 자체는 약 80%에서 90%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가 또는 쾌적한 주거 환경들이 다 완성되고 거기에 숙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마포구 안에서 4대 성장 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덕과 홍대 그리고 합정 상암 네 군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마포구에서 가장 많은 대교 밀집돼 있는 곳이 바로 공덕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종사하시는 젊은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은 임대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홍대 상권이 확장된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홍대 상권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합정 상권과 연결됨으로써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수요들이 또 상암동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이라든가 자가용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마포 지역에서 거주를 굉장히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마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상승률도 제주도에 이어서 3위를 했었던 지역이 마포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암동에는 개발이 안 된 곳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123층 건물하고요. 지금 롯데몰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롯데몰이 개장된 지역들의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은평 롯데몰이도 개장되면서 주변 상권들과 그리고 주변 부동산까지 같이 매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편의시설이 다시 오픈이 됨으로써 주변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또는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들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곡 상암 같은 경우에는 생태 거점,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연결하겠다라는 부분과 바로 인접한 합정 당산 같은 경우에 한류 관광과 문화 창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가치 거점을 됨으로써 한강 개발과 그 부동산의 연결성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얼마 후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같은 개통됨으로써 강서 지역과 연결되는 즉 마곡지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상암동과 마곡지구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건물 보도록 할게요. 이미 중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현재 사무실로 임대가 완료가 돼 있고요. 작년 6월에 중공이 완료돼 있습니다. 사무실로 월세를 지금 받고 있겠고요. 총 6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돼 있습니다. 전염면적은 9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사무실로 임대된 만큼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우 안전하면서 또 수익률도 좋은 그런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보증 2천에 월 170만 원이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1억 8천을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으로 월세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사무실은 상가에 비해서는 이동이 좀 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상암동에는 대형 업무 시설만 주로 있기 때문에 소형 업무 시설에 대한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소형 업무 시설을 잘 활용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액을 투자하셔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함께 보셨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생생 부동산 현장을 통해서 오늘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고 팁도 체크해 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제대로 받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 위치한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공인 2077에 6354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생 부동산 현장 이 시간에는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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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는 부동산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짜 부동산 정보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예인시도시개발의 김용주 의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 먼저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사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역삼동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주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가 307평이라 되는 이 대지 위에 6층짜리 3개동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요. 또 1층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경비실까지 만들어지고요.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양극화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 역삼동에 단지형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종원 소장님께서 오늘 두 군데 가볼 텐데 어디 가나요? 오늘은 양천구, 신정동과 은평구, 불강동에 위치한 천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처유 역세권 매물인 신축수림 다세대주택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양천구, 신정동은 행정구역상 강서구와 다르지만 현재 한창 조성 중인 마국지구 업무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고요. 또 양천구 하면 또 우리 양천구 목동 하면 또 우석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목동 옆에 위치하여 물론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불강동은 그동안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였지만 현재에는 GTX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또 대형 쇼핑 시설이 들어서고 대형 병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 군데 발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협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의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실 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신정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신정동은 어떤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까? 일단 지하철 2호선 신정 내거리협과 2, 3분, 도보 2, 3분이고요. 5호선 신정 여과 도보 5분 거리에 처, 6, 3건 입지에서 투자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들 지하철을 통해 마곡지구나 여의도의 대형 업무 단지를 10부대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강남 지역도 한성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대전교통의 여건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대표 상습 정책 구간으로 알려진 재물포길과 서부 간선도를 지하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도 여의도와 강남 지역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하터럴로 만든 재물포길의 지상은 친환경 녹지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계기라서 쾌적한 환경까지 확보할 수 있어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주위에 밀집되어 있고 목동 학원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수요와 더불어 학군 수요까지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로데오 거리를 비롯하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대 목동 병원 등이 가깝게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풍부한 녹지 공간까지 확보하여 투자자뿐 아니라 실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정동의 입지적인 분석 들어가 봤고요. 양천구 신정동 관련해서 미래가치 가능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개발 부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양천구는 강서구와 인접해요. 현재 대규모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 조성 사업의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지하철 우호선을 이용하면 마곡지구까지 한성 없이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선색이 없고 마곡지구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직장인들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총 14개 단지에 2만 7천여 가구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신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19년까지 1만 천여 세대가 거주할 유타원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현재의 낡은 건물의 주변 환경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여 입지적 프리미엄 상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혔던 서울재물포길과 서부간선드로 지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재물포길은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그동안 고속도로로 단절됐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서부간선드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일반 도로로 만들어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교통환경과 주거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해봤고요. 이제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중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하셨습니까? 2017년 1월 중공한 다세대 축의고요. 총 5층 중 4층으로 방 3, 욕실 2,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필로티 구제, 엘리베이터, CCTV 설치하였고요. 중문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운 연출하고 사생활 보호, 단열 기능 강화,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로변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전방 2m 도로로 기반강 최강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시타 가스레인지를 제공하고 또 옥상의 세대별, 터프까지 만들어 도심이지만 입주자분들이 저런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메리트 봐야겠죠.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합니까? 일단 수류림인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투룡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1천 5백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5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7천 5백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양천구 신흥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할 때 이런 점 꼭 유의하라 체크해 주세요. 모든 아마 전문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현장 임장 기본이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사와 함께 역삼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력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에 중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 5백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금액은 3천 5백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삼동 가볼게요. 이사님, 역삼동의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이 강남의 경우에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곳이 강남이고요. 또 풍부한 월세나 전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본매물지인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강북, 강동, 강서에 투자하셨던 분들, 강남의 입지를 보고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느 지역은 한 10배 이상의 투자 가치를 남기신 분도 이 본매물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이 본매물지인 역삼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39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강남대로와 테란노가 접해 있는 곳이 이 본매물지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은 이 역삼동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포화 상태인 업무문화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의 비율이 점차 희소성 가치를 뛰어가고 있는 게 본매물지의 입지고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양질의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부한 임차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매물지의 입지를 보게 되면 코엑스라든지 현대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학군이 명문학교가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개발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본매물과 경외선상에 있는 한전개발부지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본매물이 이런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미래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강남권에는 개발호재가 많은데 역삼동, 이 부동산 정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에는 가장 큰 개발호재로는 역시 한전개발부지 본매물지와 경외선상에 있는 한전개발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대지가 무려 2만 3천 690평에 달하는 정말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요. 아마 그 한전개발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본매물이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호재로 인한 인구 유입 모두 흡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왕복 14차선 폭 70m의 한국종합무연센터 앞 영동대로 지하에 또 대규모 개발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 광역급백철도인 GTX의 전노선 3개 구간과 또 KTX, 또 위례신사던 이 5개의 노선은 확정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노선까지도 추가로 삼성역으로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아마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정말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산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나탄에 있는 타임머너 쌍뚱이 빌딩 같이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텔, 호텔 등 복합 단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구글센터, 또 우리와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본매물이 이런 다양한 개발에 의해서 많은 임차인의 수요를 모두 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면서 역산동 체크해 봤습니다. 건물 보도록 할 텐데 가을쯤에 중목 예정돼 있어요.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열심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하조차장이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추천 포인트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건물의 특징과 구성은요. 강남의 세입자의 임차인들의 눈높이에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진 그런 매물이다. 우선 대지가 307평이나 됩니다. 이 307평이나 되는 대지 위에 6층짜리 3개동의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요. 전체 52세대의 세대의 1대1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임차인들, 아주 비싼 월세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선호도에 아주 안성맞춤인 매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층의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도 상주를 하고 또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리실도 만들어집니다. 또 각 세대의 개인 낙하까지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보통의 다세대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입니다. 하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무려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 동과 동 사이의 강역도 무려 4m 50 정도가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모두 다 풀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강남의 가장 핫한 지역인 역삼동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대1 주차장 이상할 수 있는 매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까지 잘 지어진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봤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남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워낙에 강한데 가격적인 메리트 있을까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 이 투룸의 다세대의 가격은 저는 4억이 무조건 넘어야 되는지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추가 공사비가 세대당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매물의 경우에는 소액 3,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2천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지하주차장 세대당 추가 공사비 원가 2천만 원. 또 준공 시에는 지하주차장의 가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액 3,500만 원 투자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 또 본매물의 장점인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30만 원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월세 투자 시 7,5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매달 7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시세 차익, 물론 수익률까지도 보장돼 있는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체크해 주세요. 본매물의 유의사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추천 매물이 되겠는데요. 가격입니다. 가격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게 이 매물의 특징이자 경쟁력인데. 경쟁력인데 굳이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떠한 매물이 시청자님들 현장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투자하시는 그런 것들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 자세하게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시 박정원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평구 불강동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불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4월 말 중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8,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실 투자 금액은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 박정원 소장님은 다 1,000만 원대에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 은평구 불강동 입지 분석부터 차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동안 어떤 곳입니까? 일단 여기 지하철 3호선 6호선이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연신내역이요. 도보 3,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이고요. 거기에 또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접근성 우수하고요. 특히 연신내역에 2022년 우리 GTX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 지역으로 앞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져 임차인의 선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 또 우리 서북 지역 최초의 복합문화 공간이 롯데몰 은평점이 또 개정을 했고요. 또 인근의 오늘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 롯데몰보다 규모가 더 큰 신세계 스타필드도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5월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이 개원이 예정돼 있어 대형 쇼핑 시설 또 고급 의료 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은 북한산 국립공원, 불강클림공원, 향림클림공원 등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여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연신내역 부근의 금융기강, 로데오고리, 연서치장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 오제가 참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 학권, 공원, 편의점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교통 여건 개선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는 또 지역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 강역 급행 철도인 GTX가 이슈가 되며 GTX가 지나는 노선 주변에 부동산 시장도 함께 중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 연신내역에도 2020년 A노선입니다.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개통 시에 삼성역까지 10분 대 도달이 가능해져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연신내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현재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점한 롯데물에 이은 초대형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고향점도 이 지역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도 내년 5월 개헌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 쇼핑 시설과 대형 병원 등의 기반 시설이 확대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주거 환경이 편리해지면서 갈수록 수요층이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매매가나 임대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은평가 하면 낡은 열리주택이 밀집된 그런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였는데요. 기름 왕친이와 함께 우리 유타운 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직으로 개발되면서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유치한 신주구지, 고급 주구지로 변보하고 있고 이처럼 주거 환경이 많은 개선을 보이면서 그동안 저평가 되어온 우평가 일대의 부동산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얼마 안 남았네요. 중순입니다. 5월 이번 달 중순인데요. 총 5층 중 3층이고요. 전역 면적 54.9만 제곱미터, 대중 면적 33.05만 제곱미터에 방 3, 욕실 2, 넓은 거실 장점입니다. 주방으로 이루어진 3룸인데요. 필로티 구조의 엘리베이터, CTV, 편간 부분, 무인 택배왕 기본적으로 설치하였고요. 내부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다용도시를 앞뒤로 시공하여 공간 활용도가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최근 연신내역 도보 10분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수요가 몰리는 반면에 공급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수성에 의하더라도 시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물건이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8,800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7,500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실투자 1,3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백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 1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8,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은평과 부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매수 시 유의점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일단 무조건 현장 임장 기본이고요. 이런 개발이 많은 지역이 갑자기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자 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원 소장과 함께 은평구 불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부와 함께해 주신 두 분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정원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이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재납 02-2077-635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사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래카 빌딩 5층에 위치한 AS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재납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S도시개발의 김영주 의사,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